와이엇 그러면 메이크업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. 한 명, 메이크업 지우고 올려. 한 명 그냥 여기 립스틱 완전 이렇게 하고, 아니면 어때?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아이라인 검은색 눈이 이렇게 투명인간도 있잖아, 할로윈데이트 아 그러면 무대 안 올라왔는데 올라오지 않다? 투명인간 어 저 올라왔었어요! 하고 나중에 올라왔어요 아니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밑에서 밑에서 계속 목소리만 내고 애들이 있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만 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어깨동무 한 거 같은 투명인간 있는 것처럼 마이크 대주고 저를 약한 거 하는 애들을 뭐 사탕이나 이런 걸 지어줘 던져줄게 사다리 당일 수 있어 사다리 당일 수 있어 사다리 당일 수 있어 지금부터 세븐틴벨 할로윈 캐릭터 뽑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어떻게 1번, 2번, 2번이나 순서 가요? 어? 고르는 순서? 고르는 순서로 가자 저거를 어 고르는 순서로 하자 어떻게 누구부터 자 그럼 왼쪽인서부터 할까? 그래 아 바로 내려가? 어 내려가 10번 1,2,3 30 nữa 나간거 체크할게요 오케이 오바 빨간걸로 이뤘었어 꼬리카루ude orders 난 넌 호박 여기 너 그냥 호박 4번 오! 좋았다 4번 5번 우선 3번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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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희 화려하게 가 6 진짜 못 버린다 난 1번으로 할게 이거 바구니에 저거 바구니 좋은데 저거 오케이x2 민규 형 옆에 거 어떤 건데? 오른쪽 오른쪽 오시야 나랑 바꿔야지 야 오시야 내게 뭔데? 아, 그것까지 좋아 3번 3번 뭐야? 한 번 읽어. 여왕의.. 디노 어때? 맨 마지막 역할. 디노 맨 마지막 역할. 맨 마지막으로 그냥 12번이네. 11번. 12번인 거야. 너 개 탐난다. 13번은 뭔데? 바꿔도 돼, 바꿔도 돼. 2번. 자, 누가 할래? 이제 우지. 나 1번 해주세요. 그래. 7번이 뭐야? 원희 형? 원희 형, 아니 너 원희 형 옆에. 우지 형. 한 명 누구야, 누구야? 그니까 두 개 뭐야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밤나무? 걔는 네가 몸에 어디든 감을 했을 때 감을 해. 그거 너희가 뜨래. 맥주에 여기 보이면 됐어. 까빼 그릴 것 같은데. 머리 아니야? 머리. 저는 A 실험 끊을게요. 뜯기기 직전. 호시가 걸린 건데 내가 바꾼 거야. 가진 거야. 오케이. 그러면은. 뭐 이거. 햄 vinyl. 매주 카이피가 Giovanni 1992. Detail Danke. 나는 Wrap 3 정도는 들어온. 하지만 trap 레자 2. 그래서 Aggar fixed. 오일을 위해 Locke cap을 하던 오일을 위해 지원 veulentcup answers. 버스를 받은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